이거 다섯 명이라서 못 막습니다, 지금. 자, 이쪽은 셋. 근데 지금 빠르게 커버가 오고 있어요. 스네시 앨리스가 리드로 오고. 스네시랑 케일을 막으면 1레벨 케일 쎄거든요. 오, 이러면. 아, 사베프 컨트롤 다 맞게 되세요. 이게, 이거 너무 말리던데요.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 자칫 잘못하면서 사버프 컨트롤. 아니, 사버프. 사버프는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. 아니, 사버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? 아, 말렸다, 뭐 안 말렸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, 야 말렸다 수준이 아니라, 야 망했다 이거예요. 그쵸, 그쵸. 시작했는데,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, 망했다 소리 나오면 어떡합니까? 그것도 제일 먼저 챙겨간 리신이었잖아요. 이러면 팀원들은.